한 번도 2018년도 서울시장 지방선거의 종로구 사례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위의 자료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를 해서 득표일 격차가 현저하게 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조작 공식에서 중앙선거관님을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서 소위 부정선거로서 부당하게 얻은 득표수를 제거하게 되면 바로 수정 득표수가 되는데 수정 득표수를 기준으로 해서 당일 투표하고 비교하면 정확하게 득표율이 일치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 이야기죠. 더 이상 뭘 우리가 볼 수도 있겠냐 이런 사실을 만일에 외면하고 대법관인 천대엽 씨와 조재연 씨 이런 사람들이 인천 연수월에 부정선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거야말로 저가 볼 때는 참 거국적인 국가적 사건이 될 정도의 대규모 사건입니다. 그런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 분은 소위 프로그램에 익숙한 제야 고수가 접근한 방식이나 바로 허병기 교수님이 접근한 방식이나 똑같이 어프로치가 같은 겁니다. 접근 방법은 너무나 쓰러웠다. 한 사람은 수학적 알고리즘 한 사람은 조작 프로그램 작성을 가지고 접근했지만 결론은 뭡니까? 조작됐을 경우는 당일과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에 엄청난 격차가 나온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조작된 표수를 제거하고 만든 수정득표수 바로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정득표수는 완벽하게 당일 득표수와 후보별 득표율이 일치함을 우리가 찾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이 위대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수행한 사람들은 절대 발각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봤지만 이렇게 발각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탄로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탄로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관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이것이 어제 시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산조작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도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니까 중앙선거 관련해 데이터를 들어가 보게 되면 엉망진창입니다. 숫자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개수조정헌증하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러분들 발견됩니다. 전산조작 기술자들이나 소위 선관위 관계에서 전산조작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도무지 그런 종류의 지식이 없었다면 어떻게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숫자가 맞지 않는 거예요. 100이 나와야 되는데 95가 나오는 겁니다. 1000이 나와야 되는데 1010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나면 좌우대칭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아시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뭔가 하니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숫자가. 도무지 숫자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수조정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숫자가 100이 돼야 되는데 95가 되니까 5를 더해 주거나 100이 되어야 되는데 110이 되니까 마이너스 10을 빼거나 그게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냥 여러분 지금 중앙선거 관련 선거 데이터를 보면 그냥 수시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여러분들 투표소 레벨로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5%나 6%나 7%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반올림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숫자가 반올림을 5개 하고 반올림이 떨어내는 것이 5개면 딱 마주치면 0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10개는 반올림 되고 여러분 5개는 뭡니까? 반올림 안 되고 떨어지게 됐으면 플러스 5가 남는 겁니다. 그걸 수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2018년 서울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3은 전산조작 흔적들이 남은 겁니다. 이것은 3구 대선 선거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2020년 4.15 총선도 마찬가지고 아마도 2017년 또 5구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작 흔적이 남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리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에만 굳히지 않고 그 같은 조작 공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면면히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의 유전자는 계속해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를 보시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이런 항목이 나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이렇게 해서 개수를 조정합니다. 박원수 13표, 김문수 8표, 바른미러당 안철수 6표, 김종민은 0,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김진숙도 1표, 나머지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손을 안 댔 경우는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참 특이한 것은 정의당 표는 손을 절대 안 댔 겁니다. 0으로. 이게 아주 시한하죠. 이것은 사전투표 선거인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걸 다 합치게 되면 무효법까지 합치게 되면 29가 나옵니다. 29가. 그래서 29를 개수 조정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9를 개수 조정해야 되는 것이 전국적으로 드러납니다. 전국적으로. 여러분 이 표가 뭐냐. 여러분 이 표는 이 기존 학회 밑에 거는 여러분 있죠. 여러분 여기 밑에 거는 중앙선거관리원의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발표된 덕표수입니다. 여러분 하단에 여러분 이거는 발표된 덕표수입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그린색 초록색은 이거는 뭔가 하니까 수정 덕표수입니다. 수정 덕표수. 그러니까 조작 공식을 이용해서 도출한 수정 덕표수입니다. 투표소 레벨이 다 작성된 것을 합산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박원순은 4만 1148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덕표수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조작 공식을 같이 계산해 보니까 4만 1135표가 나온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13표가 오차가 생긴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13표. 여러분들 이 13표가 왜 생겼냐. 투표소 레벨로 반올림을 처리하면서 여러분들 반올림이 다섯 개 올리고 다섯 개 내리는 식으로 딱 떨어져가 0이 아니고 13이 남은 겁니다. 다음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는 18777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수정 덕표수를 구해보니까 18769표입니다. 몇 표 차이가 납니까? 8표가 익료로 남습니다. 이게 조작 증거입니다. 전산 조작의 증거입니다. 안철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가 15946표입니다. 조작 공식 조작 프로그램 이용해가 여러분들 소위 조작된 표수를 제거하고 만들인 수정 덕표수. 투표소별로 여러분 계산된 걸 다 합쳐서 보니까 15940표입니다. 여러분 6표가 차이가 난 겁니다.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숫자가 안 맞는 겁니다. 숫자가. 아마 이 전산 조작 전문가들은 미치고 팔짝 떼었을 겁니다. 왜 숫자가 안 맞냐? 왜 숫자가 안 맞냐? 왜 숫자가 안 맞냐? 반올림을 했거든. 반올림 투표소마다 반올림. 수십 개의 투표소마다 반올림 해놓고 반올림이 딱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입니다. 조작을 안 하면 0이 나옵니다. 손을 절대 안 댔습니다. 중앙선관리위원회가 1469표인데 수정 덕표수를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1469표입니다. 조작 안 했다. 조작 안 했다. 정의당은 조작 안 했다. 조작 안 한 겁니다. 표를 안 뺏어 온 겁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민중당 김진수 후보는 몇 표 얻지 않았지만 조작을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는 358표입니다. 수정 덕표수 조작 공식에 이어가지고 계산한 것이 357표입니다. 한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하면 무조건 이렇게 표수가 남습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 여러분들 나머지 인지현 신지혜 이런 분들은 다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안갑하고 수정 덕표수하고 딱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총 28표가 숫자가 응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무효 투표수가 한 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29표가 투표수 29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껀수를 마이너스 29라는 숫자를 해가지고 29 플러스 29를 마이너스 29로 퉁치게 해가지고 여러분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전산 조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이거는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자료를 여러분 보시도록 쉽게 이렇게 다 끌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기록한. 여기는 손을 절대 안 댔습니다. 흰색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덕표수입니다. 그것이 옳은과 옳지 않은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발표 덕표수를 계산해 냈습니다. 조작값을 털어낸 겁니다. 털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그린색의 발표 덕표수하고 흰색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 덕표수가 일치가 하지 않는 겁니다. 일치하지 않은 표수가 여러분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은 손을 안 댔습니다. 제로입니다. 민중당은 손을 댔습니다. 나머지 대한외국당부든 녹색당은 다 손을 안 댔기 때문에 0입니다. 손을 대지 않으면 0이 돼야 됩니다. 0이. 손을 대면 이렇게 여러분들 끝자리가 남습니다. 종이찌꺼기가 여러분 남아가지고 인천연수월에 재검표를 해보니까 무슨 표가 나왔습니까? 이바리 투표지라고 옆에 여러분 자르는 과정에서 사전투표소에서 프린트가 돼야 될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인쇄한 이후에 잘라내는 과정에서 종이찌꺼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이바리 투표지라고 하죠. 이바리 투표지. 이바리 투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바리 투표지와 똑같습니다. 전산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흔적들이 13표, 8표, 6표, 1표가 남은 겁니다. 놀라운 것은 정의당은 손을 안 댄 겁니다. 우리 편인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무효표 한 표를 합쳐가지고 29표가 중앙선거관리는 발표된 자료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9를 시켜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짓을 한 겁니다. 이 짓을. 이렇게 전산 조작을 한 것이 이게 전국의 모든 곳에 다 지금 남아있습니다. 3부대선, 4.15 총선, 지방선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산 조작의 흔적들입니다.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럼 여러분 당연히 묻고 싶으면. 아니, 공박사님 그러면 정말 진짜는 뭡니까? 진짜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진짜는. 보시죠. 가짜들을 만들어놨을 때 이렇게 위에 표가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진짜 보시죠. 이 진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진짜를 보시면 이게 그린색이 있죠. 그린색은 이게 바로, 이게 여러분 그린색이 앞에서와 똑같이 수정득표수입니다. 조작 불험을 돌려가지고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이것은 조작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흰색이 뭐냐? 이거는 앞에서와 다릅니다. 이거는 바로 예상득표수입니다. 예상득표수. 사전투표수에서 11%를 조정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예상득표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였죠?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것은 밑에 있는 흰색은 바로 발표 득표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이것은 예상득표수입니다. 예상득표수. 한번 보시죠. 여러분 박원순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득표수와 수정득표수와 딱 일치합니다. 엄청나죠? 김문수 후보의 예상득표수와 수정득표수 딱 일치합니다. 안철수 후보의 예상득표수와 수정득표수 딱 일치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값이 0, 0, 0이 된다는 겁니다. 정의당의 김종민 후보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상득표수가 1460표로 수정득표수 1460표로 딱 갔습니다. 그런데 김진수 후보는 여러분들 손을 댔죠. 여기서는 한 표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이게 어쨌든 한 표가 정리가 되어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 예상득표수하고 수정득표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 나오네. 이거 딱 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수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수는 앞에 것을 들리고 온 것이고 여기서는 다 0, 0입니다. 여기 13이 0가 되고 8이 0가 되고 6이 0가 되고 0이 0가 되고 1이 0. 모든 수가 다 1이 0가 돼버린 겁니다. 예상득표수를 정확하게 뭐죠? 수정득표수가 맞춘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만든 조작공식이 거의 완벽한 조작공식이라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낸 것이 조작 프로그램을 그냥 찾아낸 겁니다. 정확하게. 조작 프로그램을 딱 돌려보니까 뭡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가 전혀 안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였습니까? 이게 다 조작을 해가지고 중앙선거관이 발표한 자료하고 수정득표수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났죠. 이거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한 발표 득표수와 수정득표수 사이의 불일치. 이건 비정상입니다. 조작이 있었다는 거죠. 뒤에 생각하면 예상득표수 빼기 수정득표수 일치 정상입니다. 수정득표수의 정확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은 정확하다. 조작 엔진은 정확하다. 조작공식은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